제가 달라진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 경제 비타민을 통해서 많이 달라지실 텐데요. 앞으로 또 신동엽 씨에게 맡기고 갑니다. 열혈 시청자가 되겠습니다.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한 하늘은 너무나 흔해서 어른질빛을 하늘에 물들여 저런 구름을 밟고 소주처럼 가볍게 그를 날아보요. 조그만 집이 있는 뭔가 말아야 돼. 무릎 똑같이 만들려 안아봐. 기도하는 걸 숨만 줄어내고 내 곤자로 만나봐. 아마 너를 피우는 거야. 애써 그걸 따라하지 마. 들으려고 눈을 감고 들어봐.